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분석과정 2주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 환경을 구성을 하게 될 건데 실습 환경을 구성하기 전에 이 실습 환경들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앞에는 저희가 이론적으로 이 실습 환경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거고 거기에 관련된 이론 학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침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기법이나 이런 여러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들을 앞에서 이론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습 환경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할 건데 뒤에 있는 실습 환경 구성하는 것은 장피 없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구성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영상을 보시면서 환경을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습을 꼭 하셔야 돼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과정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중간고사던 기말고사던 다 실습형으로 보는 형태 레포트도 실습형으로 하기 때문에 꼭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잘만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꼭 실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상 환경을 뒤에서 실습을 하면서 가상 환경을 구축을 하게 될 건데 그 가상 환경에다가 이렇게 칼리 리눅스 공격자 환경을 하나 구성을 하도록 할 겁니다. 가상 환경에 대해서는 실습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가 칼리 리눅스 공격자부터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저하고 이제 다른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악성 코드나 여러 가지 과정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칼리 리눅스는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침투 테스트 침투 테스트라는 것이 공격입니다. 공격이요. 우리가 페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모의 침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침투 테스트라는 서비스 제공업체인 오펜스 시큐리티가 관리하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픈 소스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계속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리눅스입니다. 리눅스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공격과 관련된 많은 도구들을 설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저희가 나중에 실습하고 화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칼리 리눅스 외에도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공격적인 시큐리티라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디펜시브 시큐리티라는 말이 있고요. 오펜시브 시큐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펜시브라는 것은 뭔가 방어를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펜시브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공격을 통해 가지고 취약점들을 분석을 하는 관점인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방어 입장에서도 분명히 보안이라는 것이 적용이 됩니다. 보안이잖아요. 방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디펜시브 시큐리티 관점에서는 공격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공격 패턴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오고 난 뒤에 나중에 그 패턴들을 분석을 해서 그걸 방어체계에다가 적용을 시키는 그런 관점입니다. 예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저희가 실제 공격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부터 해서 우리가 다양한 공격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 새로운 취약점들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보다 먼저 이렇게 공격들을 먼저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펜시브 시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스포리티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격 코드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보완을 하다 보면은 보완을 하다 보면은 이 사이트를 되게 많이 갈 겁니다. 이스포리티 디비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이런 사이트가 있거나 이스포리티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면은 공격 코드가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이런 사이트 아니면 정보 이렇게 개념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공격 코드라는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취약점이라는 사용으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스포리티가요. 그래서 취약점 혹은 공격 코드 뭐 이런 식으로 의미를 했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들은 알 수는 없지만은 대충 앞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어떤 특정한 제품 아니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맞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제품의 어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의 모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스포리티 데이터베이스라는 그런 오펜시브 관점에서 취약점들을 찾아내면은 그 공격 코드하고 그런 취약점이나 개념들을 공개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어떤 무료 온라인 강의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칼리닉스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저하고 같이 보시게 될 건데 이 칼리닉스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들 여기에서는 이제 모이애킹의 절차에 맞춰서 우리가 오픈소스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픈소스 도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오픈소스 도구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펄 아니면은 루비 뭐 이러한 스크립트 형태의 오픈소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오픈소스 도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그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함부로 수정을 하거나 그것을 수정했던 것을 아무 이력도 없이 배포하거나 그러시면은 안 돼요. 라이센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키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칼리리눅스 사이트를 한번 제가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습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칼리리눅스 칼리.org라는 사이트가 바로 칼리리눅스의 공식 사이트입니다. 다 들어가 보셨나요 혹시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이런 정보들 최종권은 2020년도 1버전인데요. 저희가 강의할 때는요. 2020년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버전보다는 그 아래 있는 2019년도 버전으로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2020년도 버전으로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우선은 2019년도 버전으로 활용하시면 2020년도 버전으로 사용하기에는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살짝 불편함은 있어도 그렇게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식 페이지들이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음 이쪽에 어디죠? 이게 그냥 딱 찾으려면은 잘 안 보이죠. 툴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공식 페이지에서 찾기가 힘드네요. 저는 그냥 툴즈 툴즈 칼리 리눅스라고 이렇게 치도록 할게요. 툴즈 칼리 리눅스는 툴즈.칼리.org네요. 툴즈.칼리.org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칼리 우리가 리눅스 펜스트레이션은 아까 제가 이해했죠? 뭐 이 침투 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툴즈 리스팅이라는 이쪽 메뉴 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칼리 리눅스에서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들의 오픈소스 도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뭐 개더링 인포메이션 개더링 뭐 취약점 분석하는 거 아니면 정보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무선 해킹하는 거 웹해킹하는 거 요러한 정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플리테이션 같은 취약점 도구 아니면은 공격 도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양한 공격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그 다음 포렌식 도구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요런 화면들이 있을 건데 바로 여기 있는 요 화면 여기에 있는 도구들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버전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제 도구가 있고요. 어떤 것은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클릭하시면은 또 도구에 대한 간단한 그런 사용법들도 여러분들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빅박스라는 희생자 웹서버를 하나를 이제 구축을 하도록 할 겁니다. 뭐 이제 웹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웹서버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은 뭐 웹굽트라는 것도 있고요. dvw 이런 것을 있고요. 뭐 여러가지 웹서버들이 이제 있어요. 뭐 수천개 수만개입니다.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빅박스라는 것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여러가지의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같은 경우는 모이해킹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 다음 공격자들이 실제 공격을 들어올 때 웹 취약점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여러가지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시면은 현재 요 과정이 목적 목표인 그러한 침해대행 쪽. 웹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격이 들어오면은 어떤 로그들이 쌓일 것이다. 어떤 랩로그가 어떤 패턴들이 생길 것이다. 뭐 이런 여러가지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에 굉장히 좋은 웹서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제가 제공했던 링크 있죠. 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요 부분은 그냥 이론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쭉 듣고요. 나중에 저하고 실습하고 같이 하시면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빅박스라는 것은 이제 아이디어와 패스워드는 요거고 요것도 실습 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취약점은 OWASP, OWASP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OWASP라고 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OWASP TOP10 한몫 기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요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상황을 들으면 좀 뭔가 어렵게 보이죠? 네 어렵게 보이지 마십시오. 네 쉽습니다. 자 그러면 OWASP, 우리가 OWASP라고 부르는 그 기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오픈소스라는 말이 앞에 장표에서도 나오고 뒤에 장표라고도 나오죠. 그래서 오픈소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되어 있는 그런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웹만큼은 웹 소스 코드들도 같이 공개가 된 것이 거의 일반적인 부분들이에요. 근데 조금은 좀 분류가 되긴 한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소스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를 해서 그냥 말 그대로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오픈을 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OWASP라는 것이 좀 웹과 관련돼 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OWASP 탑10이라고 한다면은 웹패킹 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단체는 웹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요즘 관심 있는 IoT 부분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분야의 그런 보안 가이드, 보안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취약점 진단 도구들도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서 이 OWASP에서 지금 현재 공개된 그런 여러 도구들이 칼리 리눅스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표준 기관이 오토리스 상국지사를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인데 지금 이거는 이전 버전, 이전 정보여가지고 아무튼 이 정도의 국가들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에서도 한동안 좀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또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번역 활동이나 그런 활동도 세미나 발표나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OWASP에서 이제 우리가 웹 취약점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언급하는 웹 취약점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들으시고요. 나중에 OWASP 기반의 이 항목에 대해서 취약점 그런 실습들 있잖아요. 웹 패킹 실습들은 이 중에서 뭐 전체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모의에킹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주요한 취약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여러분들 빅박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 빅박스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이제 뭐 스노트 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웹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기법들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게 더 이 과정의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OWASP TOP10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부터 2004년도 2007년도 이렇게 쭉 해서 신규 업데이트가 됐고요. 지금은 2017년도 2017년도 버전으로 해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TOP10이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워가지고 여기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A1부터 A3, A10까지 이렇게 쭉 있잖아요. 바로 10개죠. 근데 10개만 취약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빅박스를 설치를 하고 난 뒤에 그 안에 있는 한몫들을 보면은 수백 가지입니다. 몇 가지가 있다라고는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별로 굳이 뭐 기억할 이유는 없고요. 아무튼 수백 가지의 취약점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더 많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취약점, 이 OWASP에서 공개되는 취약점뿐만 아니고 우리가 해킹 공격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OWASP TOP10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순서를 어느 정도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될 그런 취약점들, 중요도, 그 다음에 심각성 뭐 이런 것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해놓은 것이고요. 여기서 앞쪽에 조금 보시면은 여기서 제일 많이 다룰 것 그리고 우리가 과정에서도 많이 다룰 것이 바로 인젝션이라는 부분들이에요. 인젝션이라는 것은 이제 주입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2주차부터 너무나 많은 기술적인 부분들을 익히면은 또 실습이 아니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좀 익히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웹서비스든 어플리케이셔든 클라이언트 쪽에서 그 다음에 웹서버 쪽으로 전달을 할 때 어떤 전달값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용자들이 입력을 하면은 서버에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서버에 입력이 될 때 이 정상적인 값이 아니고 어떠한 그 공격자가 원하는 그런 공격 패턴들을 주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입을 하게 되면은 서버가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상적인 값이 아니고 이 공격자가 원하는 값들을 전달해 주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을 우리가 인젝션 공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대상으로 인젝션 공격하는 것들이 거의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웹서버 대상으로 하던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런 게임 서비스 대상으로 하던지 아무튼 입력 값에 대한 인젝션 공격이고요. 인젝션에서는 여러가지 인젝션 공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SQL 인젝션 데이터베이스 대상으로 하는 SQL 인젝션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OS 커맨드 인젝션, PHP 인젝션, LDAP 인젝션 여러가지 단단단단단이 있습니다. HTML 인젝션, IFrame 인젝션 여러가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2B1 같은 경우에는 인증 처리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증 우회, Broken Association이라고 하면은 인증들을 이제 우회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Session Management, 우리가 Session을 관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회를 한다거나 그 안에서 뭔가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떤 다른 사용자의 이력서 페이지를 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받은 그런 학점들 같은 경우를 마음대로 수정을 한다거나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들이 다 인증이 미흡해가지고 발생하는 취약점이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사실 저는 A1보다 A2B1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A2B1이라는 것이 보통 범죄자들이 많이 모의에킹 과정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많이 시도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의 그런 개인정보들을 많이 볼 수 있는 취약점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A3 같은 경우는 Sensitive Data Esports, 우리가 중요한 데이터들이 노출되는 것이죠. 그런 취약점들, XML, External Street, 외부 엔트리의 취약점인데 이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 Broken SS Control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접근 제어를 우회를 하는 그런 취약점들이나 아니면 Security Misconfiguration은 이제 보안에 대한 미스, 미설정이죠. 잘못 설정한 거죠. 미설정보다 잘못 설정에 가서 우리가 보안적으로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Cross-site Script 취약점, 그 다음에 직렬화 관련된 취약점, 그 다음에 알려진 그런 취약점으로 사용했던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로깅 정보나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그런 것들,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장 이거를 OWS 피터 10을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순서로 외운다고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압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본다거나, 기사 시험을 본다거나 그랬을 때는 용어들을 이제 명확하게, 만약 실기에 나오면은 명확하게 다 써야겠죠.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뭐 A1부터 A1까지 이거를 다 외워가지고 할 이유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실습을 많이 해보시면은, 아 요거는 이제 어떤 취약점인가? 자기만의 그런 공격, 이렇게 반법롱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과정을 듣고, 침해대응 과정이지만은, 사실 만약 여러분들이 침해대응 과정에서 앞에서, 만약 모이혜킹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거든요. 근데 모이혜킹 과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이요, 뭔가 공격이 돼서, 재밌다. 이거는 웹혜킹 같은 거나, 모바일혜킹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다. 라고 한다면은, 그게 진로를 선택한 거죠. 그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면은, 그때 많은 실습을 통해가지고, 모이혜킹 공부를 더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뒤쪽에서는, 제가 여기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여러분들하고 실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하나씩, 가상 환경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칼리눅스, 빅박스, 이렇게 구성을 해서, 서로 통신이 되는다까지도 확인을 하는 과정들이, 바로 2주차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한번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아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хотите, 우리가 бат이옥emia에서 panel을 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ây